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5학년도 사관학교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인데요. 자 이 자가 영향을 하는 식물들의 이런 본성 자체가 특성 자체가 그들이 이렇게 만든대요. 매우 의존적이게 만드는데 빛에 의존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there are only a few plant species. 몇 종류의 이런 식물종밖에 없대요. 자 보시면 cannot fall synthesize. 이 fall synthesize는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을 못하는 식물이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대대학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물들이 can sense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 빛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알아차리고 자 respond to 그것에 반응하는 거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오는데 이쪽으로 자라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오는 방향을 알아차리고 자 그쪽으로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이 식물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자 보시면 로케이트하면 어떤 것을 위치시키다 라는 사실 삼형식 동사인데 자 이 동사가 사실은 위치를 알아보다라는 그 동사도 뜻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line source 이렇게 광원 자체를 위치를 좀 눈치를 채고 좀 이 위치를 파악하고 and go toward them. 자 그들을 향해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같은 문장 거의 같은 문장이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need to ensure that. dead 이하를 이렇게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if을 are oriented 이렇게 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리엔트 같은 경우는 오디오들이 향하게 하다니까 if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자 보시면 in a correct way. 올바른 방법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는 maximize. 어떤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 minimize는 어떤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보시면 light exposure. 광원 노출입니다. 근데 photosynthetic organs.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기관 자체의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식물의 모든 부분이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느 무슨 세포 하나 또는 어떤 그 화학물질 하나 정도만 보통은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광원에 일단 광합성을 하는 이런 기관 자체의 광원 노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는 방법으로 그들의 입을 향하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maximize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나 자 거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냐면 자 이 식물이 빛을 감지하는 것으로부터 얻는다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뒤에 있대요. 그 정보들이 뒤에 이제 나열이 되겠죠. 자 plants live in a changing environment. 자 이 그 식물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근데 day and night changes. 이렇게 밤낮이 변화하는 거. 그리고 seasonal changes. 뭐 계절이 바뀌는 거. weather changes. 이렇게 기후가 바뀌는 거. 또는 날씨가 바뀌는 거. 그리고 habitat changes. 어떤 그런 서식지 또는 그들이 자라는 환경이 바뀌는 거. 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하는 환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 뒤에 이어서 볼게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이 그 식물들이 이래야 된대요. 근데 그들의 어떤 이런 환경을 봐야 됩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래야 된대요. 또. 자 very flexible 하면 매우 유연한 매우 강직한 in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이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시면 to respond to these changes.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응해야 되는 그들의 행동이 이래야 된다. 즉 유연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flex up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된다. 인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광합성조차도 has to be modified. 이렇게 수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자 continually 보통은 지속적으로 이 광합성도 계속 이렇게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cut with them 어떤 것을 다루거나 보통은 어떤 것을 처리하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changing illumination. 바뀌는 일조량 또는 바뀌는 빛에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에 좀 적응하거나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 광합성이라는 것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이 햇빛이라는 것이 자 at midday. 밑에 하면 한낮이죠. 한낮에는 이 햇빛이 제일 강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few days are without 이렇게 나왔을 때 few 하면 일단 부정부사 또는 부정혐용사로 보셔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이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구름이 없는 날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can temporarily block out the sun. 이 태양을 이렇게 가리거나 막는 일시적으로 막는 거죠. 그럼 구름이 없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어야 최대 일조량을 보이고 제일 맑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날이 거의 없고 변수가 있는 거죠. 이 태양을 가리는 날이 사실 더 많다. 자 그래서 this lead to huge 이겁니다. 자 이 light intensity. 이 빛의 강도 또는 빛의 강렬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것을 불러옵니다. 큰 변화를 불러오죠. 일단 구름이 딱 가리면 일종의 강좌가 줄어드니까요. 자 with which. 자 근데 with which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두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전체 사과 관계대명사의 구조라서 관계부사로 보셔서 뒤에 완전한 자리 온다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뒤에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a plant needs to be able to deal. 그러니까 이 어떤 식물이 이래야 되는 able to deal, 다뤄야 되는 이런 그 엄청난 이런 빛의 강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서는요. 자 maxiomide 극대화하다 라는 형태의 이런 동사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b에서는 유연한, c에서는 변화 또는 변이라는 이런 단어로 골라주셔서 정답 1, 2번이 되겠습니다.